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나? 토끼잖아? 잠깐! 토끼야 기다려! 나도 같이 가! 모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야! 정말? 따라가보자! 모모 빨리 와! 우와! 너무 캄캄해! 오? 앨리스는 어디로 갔지? 으악! 으악! 저쪽! 으악! 엄마! 저기! 저기 앨리스가 있어, 모모! 잠깐 기다리라고! 나도 급해! 참아줄 시간에 늦었단 말이야, 토끼야!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너무 자랐어요! 아이씨! 으악! 엄마! 아빠! 언니! 토토! 앨리스가 저 문으로 들어가려나 봐! 우리가 좀 도와주자! 알았어! 친구들! 앨리스가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스병을 클릭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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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 머! 니!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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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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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모! 숙 모! 숙모! 숙모! 잘했어, 친구들. 앨리스가 작아졌어. 앨리스의 몸이 다시 커졌어, 토토. 저 여자 괴물을 잡아라. 어느 팀에 사라졌던 토끼가 동물들과 함께 돌을 실은 수레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돌멩이들을 마구 던졌어요. 아, 무슨 짓이야. 토토, 앨리스가 돌을 막고 있어. 빨리 도와줘자. 알았어, 모모. 친구들, 돌을 클릭해줘. 이모, 이모. 오빠, 오빠. 고모, 고모. 언니, 언니. 형, 형. 누나, 누나. 날아오던 돌멩이들은 과자로 변했어요. 아, 다행이다. 앨리스를 따라가면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어서 따라가자, 토토. 알았어. 모모, 카드 병정들이다. 아, 그러네. 왜 흰 장미에 빨간색을 칠하세요? 카드의 여왕님은 흰 장미를 싫어하시는데 흰 장미나무를 심고 말았어요. 아, 그럼 저희가 흰 장미에 빨간색을 칠해드릴게요. 대신 앨리스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음, 뭐 그렇게 하자꾸나. 뭐 그렇게 하자꾸나. 친구들, 친구들이 토토와 모모가 흰 장미를 색칠할 수 있도록 도와줘. 어? 소리를 잘 듣고 알맞은 글자를 클릭해. 고모 그렇지. 야호! 아빠 야호! 색을 칠했어. 삼촌 그렇지. 빨간 장미다. 형 색을 칠했어. 잘했어. 숙모 잘했어. 그렇지. 우와, 장미를 모두 칠했어. 고마워, 친구들. 고맙구나. 여긴 동화 속 나라란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동화가 이어질 거고 동화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이건 뭐야? 빨간 장미잖아? 저, 여왕님이 빨간 장미를 좋아하셔서. 뭐야? 오늘은 마음이 바뀌었다. 흰 장미가 마음에 든다고. 이런, 이런, 이런. 이놈들을 당장 혼내줘라. 여왕님, 너무하세요. 뭐야? 저 이상하게 생긴 여자아이도 당장 잡아라. 으아, 살려줘. 난 아무 살부터 없단 말이야. 엄마! 토토, 엘리스가 너무 위험해. 친구들, 병정들이 엘리스를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줘. 소리를 잘 듣고 알맞은 글자를 클릭해. 호모. 그렇지. 이모. 그렇지. 할아버지. 잘했어. 형. 야호. 야호. 오빠. 그렇지. 야호. 앨리스를 구했어. 잘했어, 친구들. 야호. 야호. 다행이야. 어? 토토. 갑자기 어서워졌어. 게다가 엘리스는 어디로 사라졌지? 정말 이상한 나라네. 아, 참. 분명 발빛에 반짝이는 조약돌을 보았는데. 토토. 이 목소리는? 모모. 어서 가보자. 엇. 텐겔이다.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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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